나라를 생각하는 모든 분들에게 심천보 이사장이 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를 추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협동조합, 도시형 농촌,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설치 이런 것들이 서울시장에서도 상당히 널리 유행하던 그런 용어였습니다. 저렇게 해서 되겠나라는 그런 생각을 쭉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전임 서울시장의 행보를 보면서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이 계속해서 떨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런 전망을 공병호TV에서도 여러 차례 해온 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를 확인시켜주는 국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물론 충분히 예상한 그런 결과지만 한국 사회의 전반적인 그런 단면을 나타내는 종류의 조사 결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한번 공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서울시의 경쟁력입니다. 전국경제연합회는 3월 10일 날 글로벌 컨설팅 업체로 유명한 커니의 글로벌 도시보고서 그리고 일본 머리기념재단의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랭킹을 두 개를 상호 보완적으로 활용해 가지고 서울시의 국제 경쟁력의 현주소와 전망에 대한 부분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경쟁력이 하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미 일본 머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2020년도 세계도시 종합경쟁력 수위는 지난해 12월 9일 날 국내외 신문에서 대대적으로 이미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번에 정경연이 취합해서 발표한 내용을 한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커니가 지난해 조사한 도시경쟁력지수 gci를 기준으로 보면 17위에 올랐다. 2015년 11위로부터 순위가 6단계나 떨어진 수치다. 상위 30개 세계적인 대도시 가운데서 하락폭이 가장 큰 곳이 서울시였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미래의 도시경쟁력 가능성에 관한 순위는 훨씬 더 서울시가 열악한 것이다. 커니가 도시의 미래성장 잠재력을 평가한 전망 gco를 기준으로 보면 서울은 2015년 12위에서 2020년 42위로 무려 30개단이나 떨어지고 말았다.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현재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입니다. 한편 일본 모리기념재단의 도시전략연구소가 평가한 세계도시종합경쟁력순위 gpci 순위를 보게 되면 서울시의 경쟁력 하락은 더욱 또렷합니다. 2015년 6위였던 순위가 2020년도에는 무려 8위로 내려앉습니다. 모리재단의 도시경제 부분 순위도 같은 기간 동안 하락폭이 큽니다. 8위에서 20위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경영자 28위 그리고 고급인재 29위 시각에서 본 도시의 경쟁력 하위권 그런 추락현상이 더욱 도돌아진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같은 성정포는 그동안 서울이 기업 친화적 도시의 부상이라는 거대한 세계적인 그런 출연드로부터 변경지역에 놓여 있지 않았는가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밖의 뉴욕 런던 파리 도쿄는 꾸준히 글로벌 톱 cd의 그런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 한편 샌프란시스코라든지 베이징 상하이 위상은 시간이 가면서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의 유행으로 도시를 향한 움직임은 잠시 주춤거리는 그런 추세입니다. 오히려 뉴욕과 같은 그런 대도시로부터 교회 지역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뉴욕 맨하튼을 비롯한 임대료가 내려가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거대 도시를 향한 집중현상은 아주 중요한 그런 메가 트렌드, 거대한 흐름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런 팬데믹과 같은 그런 예기치 못한 상황이 조금 이렇게 잦아들게 되면 다시 원래의 위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그런 추세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가의 경쟁력은 거대 도시의 경쟁력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관계에 있다 그렇게 봅니다. 서울 경쟁력 하락에 주목하는 것은 바로 한국 사회 또 한국의 경쟁력 하락을 말해주는 하나의 징표이자 하나의 단면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를 소망하는 사람 같으면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세제와 같은 부분에서 제도개혁도 필요하겠지만 통념을 깨는 것이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권력을 쥐고 있는 연배의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서 도시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이전에 청소년기를 대부분 시골에서 보낸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사람들은 과거로부터 아주 완전히 자유롭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청소년기를 도해지가 아니고 시골에서 보낸 사람들은 그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골의 전원 풍경이나 목가적 분위기에 대한 애틋함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다음에 자신이 권력을 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권력을 통해서 공공정책을 집행하게 되었을 때 자위반 타위반으로 그런 전원 풍에 대한 그리움이라든지 전원 풍에 대한 애틋함을 도시정책이라든지 국가정책에 반영할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에드워드 글레이저 하버드 교수는 자신의 명저 도시의 승리에서 일어나도 의미심장한 한 문장을 우리에게 선물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골 마을을 낭만적으로 묘사하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에게 익숙한 자신들에게 친숙한 그런 부분을 탈피해서 집적의 이득이다 그런 뒤 이런 부분 특히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거대한 그런 경쟁력이 창출되는 세계사적 큰 흐름을 있는 그대로 직시하고 그것에 맞춰서 도시정책뿐만 아니고 국가정책을 실행해야 아마 우리가 세계적인 그런 경쟁에서 우툭 설 수 있는 나라나 도시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시대는 오른쪽으로 계속 달려가는데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도시에 갇혀가지고 자꾸 그 엉뚱한 방향엔 왼쪽으로 그냥 가기를 고집하게 되면 그러면 그 괴리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나이가 좀 있는 60대 전후 50대 이렇게 도시화가 본격화되기 전에 청소년기를 시골서 지냈던 사람들이 권력을 지게 됐을 때는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